KENG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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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 바로 일산 현대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진 타이어 가노라이온 잉카 잘한다 시택시 택시 지기 지기 보물상자 차였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이거 키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잘한다!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네 꽝! 이것도 꽝이겠지 꽝!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트럭 같은데 근데 트럭에는 상자가 없었는데 개인급 힌트 드리겠습니다 개인급 힌트 저희는 가족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빠, 아빠, 아이, 저희는 가족입니다 패밀리카 이형 야! 마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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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가족이 있었어 어디에? 더미가 있었어요 어디 있는데? 에어백 쪽 엄마, 아빠, 아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다 뒤져 봤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어? 근데 뭐가, 거기서 뭐가 더 나와?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 것 같긴 한데 어 가족입니다, 가족 찾았어? 가족이잖아, 얘네 더미가 가족이잖아 애기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있잖아, 여기 거기서 다 찾았잖아, 여기서 찾았어요 뭐, 뭐, 뭐 차키 어디 갔어? 어디 있었어? 저기 있었는데, 나 잠시 개인전인 줄 알고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인 것 같긴 한데 아, 이리 와 어우, 소식품 검사 좀 하자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 가족 있잖아, 여기 찾았어? 찾았어?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 개인전 맞죠? 아닌가? 단체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찾았어요 차키 눌러봐, 태영아 트럭인데 트럭이라고? 트럭이래 트럭에 카메라 설치돼 있었어 어 봄사에 있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찾았어 와우 찾았어 가자 찾았어 여기는 침대도 있어 됐어? 아 야, 슈강이 초반에 말한 게 맞네 이게 어디 건데? 이거, 저기, 우리 사인했던 차 그러니까, BTS, 아미 이런 거 써져 있으면 다 꽝이었던 거야, 애초에 비밀번호가 다 알려져 있었어 도물병자가 들어있는 차의 차키에 대한 힌트가 몬쿠리티 게임의 힌트였어 아 이거, 네 네 아 차량 충돌 때 쓰는 더미는 네 1억이 넘어갔어 진짜? 1억이 넘어가? 왜요? 우와, 진짜 1억을 막 만진 거야? 그리고 저 더미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아 아, 그런 거 잘 몰라서 사전게임 막 신나게 열심히 잘 풀고 더미가 1억이나 한 줄은 몰라도 아, 진짜 본게임에서 아주 그냥 아, 이거 다 더미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그럼 태형이가 발견한 게 맞네 이게 진짜 보물이네 보물이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그렇지, 이거지, 트럭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야 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6, 1, 3 풀었어요 BTS, 7, 느낌표 그것도 풀었어요 ARMY, 7 그거 풀었어요 7, 밤 밤, 밤 오, 야, 적은가 보다, 7 밤 이거는? 이거 꽝일 것 같아 꽝이지 아, 이거는 안 알려준다고? 어쩌고, 끝에 비 많네 이건 꽝이고, 이건 안 알려주고 아니야? 이건 꽝이겠다 넥소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꽝이야? 꽝이야? 꽝 그래서 이건 안 알려주실 건데 1라운드는 다 같이 힌트를 협동하셔서 스마트 키를 쳐주셨죠 이제 개인적인 강보다 왔다 아, 나 개인전 못하는데 이때부터는 또 힘이 올라가지 보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올라간다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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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2라운드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전이다 자, 여러분 2라운드에 첫 번째 슈트를 저희가 드릴 것이에요 네 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으세요. 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으라고요? 박정국 씨? 제가 정국 씨? 영어로 뭐라고 부르세요? 바로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나 너무 넓어가지고. 가볼까요? JK 저 기계를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냐? 쟤네는 뭐야? 얘들 왜 갑자기 돌아다녀? 쟤네들은 왜 나온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붙인 건데 딱 봐도. 167. 너 갑자기 왜 나왔니? 형 뭐예요? 나도 왜 나온다고 그랬어 얘가. 생겨서요? 어.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너도 그러니?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잠깐만 저 힘을 합쳐볼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는다는 게 뭔 말이야? 얘네 왜 167이야? 얘들 뒤에 숫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붙여놓은 거 같지 않아요 딱 봐도? 펜 없나 펜? 헤이 클로이 사진 찍자. 펜 없나 펜? 펜 있어요 펜? 펜 없음這一 15? 뭐 13이 나오지. 가봅시다. 2층에 카레이스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2층에는 카레이스터들 중에 이동이 감사합니다. 몇 살이 아니죠? 없었는데 얘? 어, 여기. 성의 다른 JK?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만 더 찾아보라. 성의 다른 JK. 성의 다른 JK.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성이 다른 제이키 W가 4개 하나, 둘, 셋 왜요? 성이 다른 제이키가 뭐야? 아, 나 진짜 모르겠어 뭐야, 여기도 있어? 이거 뭐야? Y가 3개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의욕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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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 이게 오늘 적혀있는 영어에 그걸 모르겠어 왜 13이 나오지? 아, 13이 아니잖아 아이씨 치는 건 알겠어 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있다 터졌어 이 놈을 열어? 이거 어떻게 해? 이 놈을 열어? 이거 어떻게 해? 제트몰다, 진짜 제트몰다, 진짜 제이키 뭐냐? 찾다가 지쳐서 게임을 찾다가 지쳐서 이 놈을 열어요 라이키 이 놈을 열어요 이 놈을 열어요 이 놈을 열어요 에스네 어? 아닌데 이거 왜 미소의이야 성이다 하는 정국이가 뭘까 정국이 정국,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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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몰라서 저도 진짜 감옥도 안 온다 JK를 찾으신 분은 차에 붙어있는 알파벳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네, 멀리서 봐주세요, 돼있네 이걸 이제 봤냐, 아이고 찾았어? 자기장이구나 여기 있네, G 있는데 이렇게 돼있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G, D, W A, Z, Y, B, F, C 이게 뭐야? 안쪽에도 있어요, 형 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줄에도 있고 아, 그래? 아, 씨, 야,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야 나 따라오는 거 너무 신기해 D, U 아, 우리 따라오는 거야? 네 뭔데? 일단 적어보자 아, 진짜 아, 이런 데가 있었네 와, 뭐야, 이거 신기하다 뭐야, 이거? 아, 뭐야, 뭐 붙어있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G, D, W, X 아니, 이거 어떻게 외워? 이게 뭔데요, 형? 몰라, 나도 진짜 모르겠어, 봐도 멋있다 야, 이거 그래픽 같아 이게 뭔데, 도대체? 뭐야, 이게? 봐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봐도 이게 뭐야, 이게 힌트야? 뭔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잠시만, 형을 따라가네? 어? 형을 따라오잖아 멈춰봐 멈춰봐 이게 뭘까?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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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간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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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이킹 찾았어요? 진단히 찾았지, 제이킹 응? 진단히 찾았지 제이킹 찾았다고? 진단히 찾았다고요? 뭐가 제이킹인데? 제이킹 찾았다고? 어떻게 찾았지? 내가 바보야? 아, 나 바보인갑다 찾았다 찾았다 제이킹 빨리 미치지 마세요, 저 뒤에 애들이 있어 찾았어, 찾았어 아, 제이킹 멀리서 온다 앤? 앤? 앤이 있는데 야, 제이킹 어? 제이킹 찾았어? 아니 제이킹, 제이킹 못 찾았다 제이킹 못 찾았어, 제이킹? 응 뭐 하고 있어? 제이킹 찾았지? 나를 찾는다 제이킹, 제발 제이킹, 제이킹 제이킹 남주야 뭐 또 없냐? 제이킹 뭐예요? 어? 제이킹 뭐예요? 제이킹 뭐예요? 제이킹?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계산해야 돼 혹시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로봇이 뒤통수에 있죠 아 뭐야? 166 더하기 166 더하기 166 더하기 마이너스 450명 아니야? 봐봐 4,156 응 7 7 We are only 7 아 아 아 아 아 나 대충 알겠는데 어? 야, 뛰어 와봤어 뭐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제이킹만 가르쳐서 봤을 때 아래 좀 뭐해 줄 건데 우승했을 시에 좀 줄 거야? 오케이, 콜 약속해 약속해 근데 너 우승을 못 할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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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니까 하하 다리가 너무 아파 너 제이킹 찾았어? 응? 제이킹 찾았어? 제이킹 어딨어? 제이킹 찾았어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 시작하시고요 463 빼기 456은 7 그래, 7 알았어 송이 다른 제이킹 더 날씨가 즈어 날씨 어떻게 됐고 날씨가 쏟아 날씨가 더 잘 안yba 사람이 더 잘 안 돼 날씨가 즈어 날씨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날씨가 아마도 지민아 네? 밥 먹었어? 김씨였어? 와 진짜 밥 먹었어? 김씨였어? 김씨였어? 와 진짜 김씨였어? 와 진짜 열받는다 형은 안 알려줬다 내가 처음이야? 아 J.K.키미였어? 멀리서 봐라 아무리 봐도 N 밖에 안 보이는데 Y W W 어? 일곱 개 7? 1,2,3,4,5,5,6,7 퀸 땅 W Y 외모 1,2,4,5,6,7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트럭 앞으로 모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이셨죠? 첫 번째 힌트는 제이키를 찾아라 제이키를 다 할 거예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 못 찾았어요 얘만 못 찾았어? 저 로버트 뒷통수에 붙어있는 것도 뭔지 알겠어요 저거 다 합해서 7 나오던데요 그리고 지금 게임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공을 상자를 먼저 푸시는 분은 다음 라운드에 베네핏이 있겠지 혜택이 아주 푸져 있을 테니 먼저 푸셔야 돼요 오케이, 나는 다 알겠는데 맨 꼭대기를 모르겠다 그 봉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봉이 알파벳이 많이 붙어있었죠? 이거 하나 없을까요? 오케이, 진영이 적었지 진행하겠습니다 김, 왜 도망가요? 아니야, 형 다 알아냈어 네? 야, 근데 다들 힌트를 많이 찾았다 난 제이키도 못 찾았는데 벌칙만 없었는데 아, 가까워 아, 이거 못 찾았네? 됐다, 얘부터 뭐야, 갑자기 이게 질문이야? 나는 오늘 고양이와 함께 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 먹었어 만나러 시골에 내려가서 캐러멜과 쿠키를 먹고 이거 싸웠어 뭔데? 오자마자 가는 거 기분 나쁘지, 형 왜 알파벳이 하나가 나온다고? 아, 뭐야 C잖아, C 캣, 카, 시티, 콜라 하, 지민C 정구가 모르겠다, 나는 저거 그 Y랑 W 사이에 있는 거 그거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 모르겠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거예요, X 그거 X야 알파벳 아, 그 Y랑 W 사이에 있어서 X, Y W, X, Y랑 김정국은 찾았어? 김정국이에요? 어 저 2층에 있어, 저 차에 붙어있어서 김정국 JK Kim 가서 봐봐, 2층 차에 아, 그게 X였구나 W Y, Y, Y W, X, Y 어, X X X B X Y Y Y Y Y Y N이 없어, N이 없어. 확실히 N이 없어. 그렇지. N 없죠? 응? 어? 아C! 다시 뵙 그대로 다가자오. 다시 뵙 though. 다시 뵙고 있습니다. WXYX네 WXYX네 월전해에 더 나을 빼고 월전해저 월전해에 러가 그러는거야 월전해에 같은 월앤우오오오오お? 월전해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붙인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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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를 먹었어. cat car city ca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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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고 N도 찾았고 X도 찾았고 세븐도 찾았고 S는 제가 어떻게 알지? 퇴근하지 마세요 퇴근하지 마세요 진짜 퇴근하셨어요 다른 멤버들은 다 갔습니다 암호는 다 왔습니다 오늘의 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딩 하시고 퇴근하시죠 berries 좋은 거네 그럴 수 줄 알았어 방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진형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가방을 메고 코트를 입고 있는데 설마 퇴근! 우와, 대박 다 간 거예요? 정국이 형네 심해 놓고 오, 진정?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퇴근이 그거였어요? 대박이네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보물이 퇴근이라니 정말 값진 보물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즐거운 추리물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요 즐겁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화이팅 하시겠어요 그래도 3위권이네요 컨트롤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나는 사람 몰라도 정국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4명 간 거예요? 그럼 남준형하고 2주가 형만 간 거예요? 진형도 갔어요? 4번째여서? 항상 중간이라도 가면 그런 말이 있죠? 이 팀의 센터는 제가 지켰습니다 친구들보다 빨리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달래라고 다녔겠습니다 잘래라 빵차 와 진짜 가면 돼요? 네 가세요 진짜? 장국 씨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보세요 비용도 갔어요? 네 비용 맞췄어? 비용 맞췄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네 안 해도 비용 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차 타고 여길 떠난 거예요? 네 네 이야 대단하군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씨 센터에서 달래라 방탄 혼자 크게 외치고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오세요 여러분 달래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래라 방탄 어퍼먼 내 Eminem 대단하군 럭 우리 그 많은 여느 저희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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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